여기는 그래도 층이 있어서 2.5층이라 괜찮네요 여기가 1000에 30이에요 엄청 1000에 30이에요 엄청 좋은 겁니다 여기서도 남몰고 관리비 6만원에 정기가스 별도 1000에 30 관리비 6만원 500에 35만원도 되고 1000에 30까지 돼요 그래서 이게 가격대 별 해서는 좋습니다 화장실에 창문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 이 가격에 1000에 30으로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넓이 나오면서 옆 근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몰라요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1000에 30으로는 어려워요 이 정도 크기가 보통 1000에 40 가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 4m 50 4m 50 4m 50 3m 50 그래서 아마 이거를 올려놓으면 아마 이런 이 방을 기준으로 시세를 잡으면 안 될 거에요 이게 좀 특별한 특출난 방이라 대신에 여기는 그래도 지금 불 꺼도 불 꺼도 최고 층수가 있어서 채광이 괜찮은데 아래 호수들은 채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싼데 여기는 채광이 아예 없진 않네요 그래도 층이 좀 있어서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그는 이 정도의 공간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볼까요? 감사합니다.